저는 그 두산 유니폼이 위아래가 흰색이에요. 그래서 흰색을 맞춘 거고 제가 이런 위쪽으로 이슈가 많이 되다 보니 저는 건강 있는 모습으로 하체 운동을 엄청 열심히 했어요. 힙업, 애플 힙도 보여드리고 싶고 참 시구할 때 많은 걸 보여드리고 있는 거 같아요. 정말 좀 생각이 많은 편이에요. 시구 한 번을 위해서요? 네, 시구 한 번을 위해서 노력을 좀 많이 했어요. 8년 무명을 어떻게 보면 시구 한 번으로 인해서 그 소름을 날려버렸다고도 할 수 있잖아요. 원래 간절하면 이루어진다고 어쨌거나 이루어지긴 이루어진 거예요? 네, 정말 간절했어요. 저도 사실은 시구를 한 적은 있는데 류현진 씨한테 저는 직접 배웠고 사실 쓰던 류현진 씨가 쓰던 글로벌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왼손으로 던지는... 왼손 제가... 그런데 클라라 씨 하기 전에 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뭐 저희가 그걸 보나요? 시구하는 장면? 잠깐 한 번 볼까요? 그리고 한 번 봅시다, 예. 오늘 경기에 앞서 시구는 모델 겸 방송인 클라라 양은 시구는 과연 어떨지 시작부터 좀 낫다는데요. 많이 화제가 됐었죠. 난리 났네. 엄청난 인터벌을 갖고... 자세는 좋아요. 뿌렸습니다. 비교적 정확하게 들어갔습니다. 클라라 양이 기뻐하고 있습니다. 다 공도 유연하기 때문에 투구펌도 이쁠 것 같은데요. 글쎄요. 잘 던질 것 같은데요. 어우,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네. 저렇게 던진다니까. 뭐가 안 되니까. 저렇게 던진 거야. 저렇게 던진 거야. 태미 씨. 그런 사람 봐요. 어떻게. 정말 던진다. 이 사람 너무 던진다니까 이제. 저렇게 해서 던진다니까 이제. 저 완전 새팍 탈거도 아니고 저렇게. 대한민국 최고의 좌완 투수가 알려줬기 때문에 보지겠다고. 그렇습니다. 오늘의 시행들은. 오늘의 시행들은. 오늘의 시행들은. 오늘의 시행들은. 저도 나름대로 그냥. 천진 난발했네. 아니 저는. 준비를 뭐 그렇게까지 썩 많이 한 느낌은 아니네요. 아니. 아니 사실 근데. 아니 이건 클라라 씨를 제가 뭐 비하하는 게 아니라. 사실 힙으로 하러 갔는데. 애플 힙을 신경 쓰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사실. 네 그냥 쉬고. 어떻게 공이 들어가느냐가 중요한 거지. 제 뒷모습이나. 복근을 생각하고. 까지 생각하시니까 정말 대단하시네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똑똑한 거고. 또 어떻게 보면 발칙한 거고. 그리고 근데 지금. 와. 제가 여기 컴퓨터를 확인을 하고 있는데. 실시간 검색어 1위가 또 클라라 씨네요. 오 지금. 지금. 지금 현재 지금. 현재요. 현재 시각 11시. 김준호 김 대 아예 없어. 아예 없어. 승리 씨는 있는데. 승리 씨. 승리 씨는. 정말 불편했으면 얘기하고 있으니까. 아니 아니야. 이제 시간 되면 오늘도 승리 씨가 몸을 올리고 오죠. 아니. 처음부터 말했던 건 나오지만 시간 나죠. 아니 근데 승리 씨를 얘기 안 해도 승리에 있는데. 그걸 좀 없어. 아니 근데 잠깐. 뭐만 해도 검색어 1위예요. 정말 아까 즐기고 계신다고 했는데 어때요, 기분? 기분이 너무 좋고요. 저도 모르게 밖에 나갈 때 아, 연예인 삶이 이런 건가? 이런 신경을 쓰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몸매로 많이 이슈가 되니까 뭐 이렇게 서 있을 때도 잠깐 보여드릴게요. 서 있을 때도 이렇게 가만히 평소에 서 있었는데 좀 약간 이렇게 서 있겠죠? 원래 처음에 서 있는데 처음에는 그냥 이러고 그냥 기다렸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좀 이러면서 뭘 기다릴 때 그러고 있는 건가요? 뭐 계산할 때나 아니면 커피 기다릴 때 동네 슈퍼에서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 그렇게 되더라고요. 사진을 몰래 찍으시니까 진짜 꿈먹고 계산할 때, 성능 탐구 계산할 때 제가 힘이 처져 보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셨으면서 운이니까 막 욕하죠, 사람들이. 아니, 그러잖아요. 사실은 지금까지 분위기 좋았는데 제가 보니까 SBS의 박상도 아나운서 분이 글을 남겼는데 우리 이제 요즘 시구 자체가 시구 자체에 충실한 게 아니라 정말로 시구의 어떤 개념에 맞지 않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그런 얘기도 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은 이효리 씨 이후로 사실 10년 동안 이렇게 섹시 콘셉트 이런 게 정말로 두드러지게 돋보인 그런 연예인이 없었는데 그게 클라라가 최초인데 근데 이제 뭐 기사에는 그래요. 이효리, 클라라, 섹시가 같은 섹시인데 그 기사에는 클라라는 약간 좀 비호감 내지 밉상으로 가고 있고 이효리는 약간 개념으로 가고 있다.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지금서부터가 사실 클라라 씨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결과를 언제 볼까요? 지금 이제 결과 잠시 후에 볼까요? 현재 콜 수가 7만 건이 넘었습니다. 진짜요? 정말요? 정말요? 너무 좋습니다.